아, 이번 이벤트 매출 성과가 심각합니다. 무슨 뜻이지? 심각하게 높아서 예년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요. 축하드립니다. 무슨 뜻일까? 제 말 듣고 계세요? 아니, 안 듣고 있어. 누가 키스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? 미안하다는 뜻이죠. 그래놓고 할 말 없냐고 묻는 건? 그 경우에 원하는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. 사랑해거나 미안해거나. 미안하단 말이 싫으면. 살아간다고 하셔야죠, 뭐. 그것도 힘들면? 계속 물으실 거면 돈 주세요. 감정노동입니다. 넌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? 얼굴이요. 야, 너나 얼굴 못 알아본다고 자꾸 거짓말하면 혼나, 진짜. 혼은 본부장님이나 하셔야겠어요. 오 박사님이 예약돼 있으니까 간만에 가서 좀 혼나고 오세요. 넌? 전 선약이 있어요. 나보다 중요한 일이냐?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더 무섭긴 하죠. 어머니 만나나 보네. 대회비라.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셔도 오해하지 마라. 대회비가 아닌 모양이네요. 그래서